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필라 38대 원선왕 8년 4월 초팔일 청년 김현은 영어마기로 소문난 홍중사 앞둘 5층 석탑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뚜리를 하고 있었다. 남의 앞을 탑을 환샘보살 남의 앞을 탑을 환샘보살 얼마 동안이나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만 돌아가려던 김현은 움찔하면서 눌렀다. 아니 이 밤에 길을 돌아보던 김현은 벌린 입을 주물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들이에서 따라오며 탑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안에서는 처음 보는 미녀였다. 김현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그 모습이 어찌나 조용하고 청결하던지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음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다음 날 밤 삼경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울리자 김현은 홍중사 경례로 돌아섰다. 그녀는 벌써 와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기에 김현도 따라서 돌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보다는 낭자의 뒷모습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다. 얼마 후 그녀가 산배를 올리고 탑에서 떠나라고 하자 김현은 급히 쫓아갔다. 낭자. 신뢰인 줄 알지만 나는 성안에 사는 김현이란 사람이오. 낭자는 누시길래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 것인지 아삼이라고 하옵니다. 여인은 방긋 웃으며 이름만 말하거는 그냥 발길을 옮겼다. 낭자. 김현은 여인의 팔을 잡으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낭자. 나는 어젯밤 낭자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낭자 생각만 하고 있었소. 그는 목청을 다듬어 이어서 말했다. 한 번 얼굴을 보게 된 것도 인연이니 이는 필시 하늘이 준 연분인가 보오. 낭자. 사랑하오. 이 몸은 도련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피하라고 해도 나는 오늘 그대를 따라가리다. 아니 대옵니다. 소녀의 집은 가난하고 병색에 누운 어머니가 계셔 모실 곳이 못 대옵니다. 낭자. 내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오. 낭자. 잠시 후 아사미는 결국 김현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게 되었다. 그들은 이웃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집은 제법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산을 몇 굽이나 돌아 상경이 넘어서야 조그만한 촉막에 이르게 되었다. 도련님, 잠깐만 여기 계셔 와요. 안에 들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나오겠어요. 잠시 후 방문이 방끝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방 안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듯한 노파가 밖을 내다보았다. 도련님, 소녀의 어미입니다. 갑자기 찾아와 신뢰가 많습니다. 낭자의 고운 자체에 정신이 배아껴서 그만 불문곡식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어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으나 성질이 포악한 아사비 새 오라비가 곧 돌아와 당신을 해칠지 모르니 어서 몸을 피하시지요. 노파는 그 질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오롱차게 들려왔고 아사비는 그만 죽어버렸다. 어머나, 도련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그녀는 김현을 헛간에 숨겼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헛간의 문틈을 밖으로 내다보던 김현은 자기도 모르게 외마리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초막 앞에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저놈들이 사람 냄새를 맡았구나. 이거 야단 났네. 그때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소녀는 호랑이들의 앞을 가로막었다. 제발 사람은 없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호랑이 세 마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처럼 회개한 광경을 처음 본 김현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급었다. 김현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떠보니 처녀가 옆에 와 있었다. 오, 낭자. 후련님. 두 사람은 그낮 밤 헛간에서 함께 지냈다. 날이 훤히 밝자 소녀는 살며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호랑이 세 마리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소녀를 헤치려고 했다. 때문에 김현은 아하! 하고 놀라며 먼저 헛간 밖으로 나와 처녀를 둥지를 감췄다. 호랑이는 적을 만난 것처럼 몸을 익히더니 큰소리로 효율을 했다. 김현은 사신함을 떨뜰 떨고 있을 뿐 소수무책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늘 어찌 포악과 행보를 일삼고 있느냐. 별을 받아 마땅할 일이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추상같은 호령의 호랑이들은 어깨를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린 김현은 처녀에게 물었다. 랑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아무 말도 묻지 마세요. 남구님은 어서 돌아가십시오. 김현은 구슬피 울기만 하는 처녀를 달려다가 회의를 기약하고 성안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성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흔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랑과 가축을 해치는 바람에 인심이 흉흉해졌다. 흔 변개가 날 거라는 위험비가 떠돌자 경주 중에서는 호랑이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상금을 후하게 내린다는 방이 붙여졌다. 김현은 급히 말을 몰아 아사미의 초막으로 달려갔다. 낭자! 낭자! 몇 번인가 급히 불렀더니 방문이 열리고 처녀가 나왔다. 어머나, 도련님! 처녀는 의심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련님, 저는 제가 많은 계집입니다. 어서 처녀를 죽이시고 벼슬과 상을 받으십시오. 저는 하룻밤이 남아 도련님의 정을 받은 몸이니 도련님을 위해 죽으렵니다. 말을 마친 소년은 갑자기 김현의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찌르고 쓰러졌다. 낭자! 쓰러진 소년은 한 호랑이로 변했다. 아니, 이게 무슨 변인고? 그때서야 김현은 처녀 사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소년은 호랑이가 등갑한 것이며 오빠들을 대신해서 차별을 받고 김현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김현은 영웅으로 받아들여 죽고 큰 벼슬을 받았다. 그 후 김현은 호랑이에 온을 풀어주기 위하여 절을 세웠고 크게 제사를 지냈다. 그 절이 바로 경주에 있는 호원사인 것이었다.